너도 거기 그거 인스타 뭐 해놨니? 그랬네? 그래도 어디 가서 인스타... 아 팔로우는 안하고? 내가 거기 보니까 메뉴가 오늘 거 보니까 공주 딸기, 천사 딸기를 났더라고 아 그래도 아까 낮에 엄마하고 통화했는데 너무 예진이가 군소리 없이 굶소리 없이 빨래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그래서 기특해서 용돈을 좀 줬다볼래 어? 나도 오늘 용돈 보냈는데? 그러니까 오늘 개 탔네? 이러더라 그래도 똑같이 안 12월에 쓰는 거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던 내가 키우는 장미허브를 또 쭉 떼다가 서생의 거실 앞에 빨간사라이에 물 받아가지고 물 위에 또 다 꽂아 놨거든 뿌리 싹 내리면 걔네들 다시 화분에 다 옮겨 가지고 키워야지 쑥쑥쑥쑥 키워야지 그랬더니 내가 걸어 다니자고 할 때는 안 걸어 다니더니 여기 밖에 이제 운동하러 나가자고 할 때는 안 나가더니 매지냐고는 가네 그랬어 내가 눈뜩 보니까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얘하고 사진 찍고 가기 보여줄까? 밤에 여기 밤에 혼자 와서 걔하고 셀카 찍고 가려면 그거보다 죄송한데 12시 근데 요즘 다 일찍 가서 12시는 모르겠다 미역국? 나중에 슈퍼에서 그거 하나 사자 그래갖고 미리 포장을 딱 끓어 놓고 딱 숨켜 놓고 있다가 아침에 얼른 그거 부어서 끓이는 거야 근데 귀신같이 알겠지? 너 미역국 꾸기지 알아? 사사 받았어? 한분씩 전화 온다 아니 지겹대 강집에서 씹히는 거꾸리렸잖아요. 어디 안 나와 싶어 못 나오시지 진짜 지금 Avenue 그런데 새들이 친구래 새들이 친구 여기 이 무덤 안에서 어느 시대 유물이 나왔는지 알아? 엄청나는데 응 아야 오우 맞다 니가 나보다 한국사 잘하지? 이쪽으로 가라는 게 낫겠지. 아 이쪽이다. 맞다. 아 미안하다. 너 밤에 무덤에 가봤어? 우리 지금 밤에 무덤에 가는 거야. 여기 귀신들 유효기간 다 지나서. 근데 길이 어디냐. 확실해? 아 이쪽이 이거는 아니고. 이거 길 맞다. 이거 유효기간 다 지나서 독도 없어. 야 그 아니야. 뭐 그 녹은 얼음 같은 거야. 이 속에도 뭐 이게 다 발굴 안 했을 거 아니야. 그치? 맞다. 우리 그때 처음 여기 왔을 때는 하고 있었다. 여기서 아 저 산에 가려서 안 보이고 있겠구나. 불꽃축제가. 아니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